딥페이크 헛저격이었다 하더라도 헛소리 몇 번 했다고 수익창출 정지를 먹지는 않았을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뻐까가 유튜브에서 쌓아온 업보 때문일 거야. 내가 감히 추정을 해보자면 뻐까가 수많은 영상들에서 꼴패미를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 이번 수익정지 사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이게 뻐까의 업보야. 이게 뻐까의 죄악이야. 나는 꼴패미에 대한 뻐까의 저격이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합리성이 뻐까가 탄압받는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해. 그 좋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꼴패미를 조지는 데에는 발휘되면 안 되는 족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21세기 소위 선진국에서는 과학지옥, 합리성지옥, 인권지옥, 꼴패미천국, 개소리천국, 비합리성 천국을 외쳐대는 꼴패미가 성역이 된 것 같아. 이런 면에서는 중세의 야묵기를 약간이나마 맛보는 영광을 누리는 거지. 시간여행하게 해줘서 존나 고맙다, 이 씨바라. 나는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야. 그런데 진화심리학만큼 꼴패미를 존나 빡치게 하는 것도 찾기 힘들걸? 나는 꼴패미들이 증오하는 가설을 소개한 죄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경고를 처먹은 적 있어. 증오심 표현이래. 그런데 그건 무려 찰스 다윈농께서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제시한 가설이야. 다윈이 21세기 대한폐민국에 놀러와서 유튜브를 한다면 경고를 존나 처먹고 계실 거야. 이덕하처럼 쫄지 않고 다윈이 자기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면 영구퇴출 될지도 몰라. 진화심리학에 대해 양심적으로 떠들어대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내가 괜히 책 제목을 위험한 진화심리학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고. 유튜브로부터 정식으로다가 경고를 처먹고 잔뜩 쫓 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마다 꼴패미의 심기를 존나 건드리지는 않으려고 존나 조심하게 됐어. 내 진화심리학 영상에서 매운맛이 약간 사라졌다면 꼴패미를 존나 두려워하는 나의 자기검열 때문이야. 진화심리학 가설을 학술적으로 존나 진지하게 소개할 때도 자기검열을 존나 해야 하는 존나 무서운 세상이라고. 무서워서 공부나 되겠냐? 유튜브 황제 폐하께서는 꼴패미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독자 천명도 안되는 듣보잡 제야심리학자에게 몸소 보여주셨지. 합리성과 양심보다는 꼴패미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하사하셨어. 존나 황송에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이발. 나는 뻑가에게 수익창출 정지를 처먹인 힘과 증오심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덕화에게 경고를 처먹인 힘의 원천이 같다고 추정하고 있어. 꼴패미 파워. 이것이 내가 뻑가를 어떤 면에서는 존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유야. 니들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표현의 자유를, 합리성을, 인권을, 과학을, 토론과 논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뻑가가 수익창출 정지를 당한 것을 고소해하기 전에 이런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이씨 이발. 꼴패미의 존나 쫄아서 자기검열을 존나 열심히 하는 존나 병신같은 내 꼬락선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나 열받네. 야이씨 이발 유튜브야. 이 영상에도 경고 한번 처먹여보라고. 니가 만약 그러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존나 더 빡세게 해서 꼴패미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존나 조심할 것을 유튜브 황제의 폐야 앞에서 존나 엄숙하게 존나 맹세하겠습니다. 절대조넘 영도자 동지 꼴패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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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세! 조세! 경세! 구골플렉스세! 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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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